캬 지아 왜 팬들이로 한 이틀만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너무 무서워 여러분, 오늘 재미있으셨어요? 오늘 진짜 앵앵을 안 할 것처럼 봤는데 어떻게 다 잘 부탁해 주셨어요? 그러면서 제가 다 읽히는 건데요, 여러분 근데 10시에 공연을 끝내야 한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주변에 주민분들이 10시에 넘어와서 그런 대로 주무셔야 되잖아요,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갈아 넣어서 사진 안에 해봤는데 앵앵콜을 진짜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아쉬워질 것 같아서 어프를 얼른 준비를 했었던 거거든요 선택지를 줄게요 드라마 주고 싶으세요? 마음 주고 싶으세요? 자, 손이 너무 좋아요 드라마! 마흔! clip에 나서 Wish you want to go USB 두개 두 권자를 들어야 할 수 할게 없을게 그러면 불러주세요 지민 ад 반 구수 bel carry 한 exit 하하! 하하! 짭짤하고 다들 이렇게 시식리를 이거 공통이 어떻게 해요? 얼마나 잘 하하! 빨리 갈게요 여러분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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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그 정말 그 재취해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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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내일 또 잘할 수 있을까요?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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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